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게 느껴진 거는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이렇게 더 파이팅 넘치는 선생님 처음 모신 것 같은데 물 1잔 안 드셔도 되겠습니까 원래 스타일입니다 원래 스타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하시는 협착증입니다. 수도 파이프 노후로 해서 막힌 거나 여러분의 노화로 인해 척추 신경이 막힌 거나 동일한데 협착증인데 협착증 중에서도 기둥이 어긋나지 않은 단순 협착증은 수도 파이프 녹 닦아내듯이 닦아내면 됩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녹도 한 곳에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녹이 생기듯이 척추도 여러 곳에 동시다발로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저걸 전체적으로 근육을 잘라버리면 허리 힘이 없겠죠. 그래서 그 목적 신경 압박을 풀면서도 근육을 수술하는 이게 양방향 뇌신경 추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등 디스크 여러분이 들어보기 많지는 않으신데 이게 아주 생소해요 디스크 자체도 그런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면 허리만 MR에 찍지 말고 꼭 목이나 등 쪽에 확인을 하십시오. 그러면 허리하고 허리에 녹이 쓰거나 등에 녹이 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 디스크도 흔하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반 절개 수술로도 그렇게 쉽지 않은 등 디스크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또한 이거는 등에서 생기는 흔한 병 중에 하나인데 척추 신경 통로를 싸고 있는 황색인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색인대가 물은 황색인대가 뼈로 바뀌는 황색인대 고라증이라고 있는데 이거 되면 하지 마비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양방형 내시경. 와 진짜 정말 다양한 척추 관련된 질환들 거의 대부분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내시경술은 물론 환자에게는 진짜 2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수술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개했을 때는 뭔가 육안으로 다 보여서 수술할 수 있는데 내시경은 이렇게 수술할 때 어떤 위치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포인트인가요? 이 수술에. 아마 여기는 지금은 이 질문은 사실은 의사들한테 해야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보면 우리 위내시경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잖아요. 그런데 확대를 되려면 확대되고 굉장히 보기는 좋은데 그러면 목구멍부터 식도까지 위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뇌시경을 하는 전제조건은 의사들이 이쪽에 있는 정확한 해부학대 구조에 대해서 달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 내시경을 하더라도 구조가 익숙하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굉장히 깨끗한 확대는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방향 내 척추 수술도 그 해부학대 구조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들어가기만 하면 오히려 절개 수술 보다가 더 확대된 상황에서 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뇌시경이랑 위내시경이랑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